셔코 데이트에 나선 로이네 우와 이거 진짜 탈만하다 재밌다 그지? 재밌다! 아빠 더 빨리! 아빠 더 빨리 갈게! 나는 뛰는 것도 좋아해 하지만...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이! 하이! 나는 대답하는 걸 좋아해 나는 안 돼 나는 대답하는 걸 좋아해 여기 고양이 있다 여기야 야옹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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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지만 안 돼 알았어 안 멈출게 안 멈출게 와 가면 돼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이 빨대 안아줘야 돼 모이 빨대 안아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? 이거 이거 아이들 중소치료하는 데 쓰는 비구하는 용을 마련하는 아 그렇군요 되게 궁금하다 우리 로이 어떻게 나올지 생긴 거예요 편해요?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1분 안에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궁금한데요 너무 잘 앉아있는데 너무 잘 앉아있는데 선생님 봐봐 이건 아빠 이거 아빠야 아빠야? 너 아빠 닮아서 그래 네 네 네 로이야 로이 마음에 들어요? 감사합니다 해야지 선생님 감사 감사합니다 네 우와 로이 마음에 들어요? 무서워 무서워? 왜 무서워 이게? 이상해 보여 이상해 보여? 눈 앞에 보세요 감사 누구야 이거?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누군지 모르겠어? 로이에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볼까요?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볼까요? 들고 먹어 들고 이야 어떻게 먹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막 묻은 거 아니야 이거? 묻히면서 먹어야 맛있죠 왠지 아빠 네가 먹물을 떨어뜨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엄마가 그렇지 어? 그렇지 어? 오 마이 갓 아빠가 먹을게 이걸로 먹어 우리 앉아서 먹자 로이야 아빠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좋지? 네 이거 무슨 맛이야? 까만 맛이야 까만 맛이야 아 까만 맛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아빠도 한 입 주세요 하... 오... 으흐흔... 으흐흐흑... 로이야... 왜? 흐흐흫...? 흐흐흐흑... 뭐...? 어? 아빠 한 입만 주세요. 아빠 한 입만 주세요. 과연 이번에는? 이거 우리가 다 먹을 거야. 우리 다 먹을 거야. 그래도 다 먹어라. 안녕하십니까.